사업에 성공하는 조건 행복에너지에서 편했습니다. 현대 경영학에서 여전히 외면되고 있는 타고난 소질과 운명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조건에 해도 가치관 경영, 시스템 경영, 관료주의 혁신 등을 제시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대담한 경영담로는 도약하지 못하고 정체된 산업계와 학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사업은 물론 인생에 성공하는 전제 조건을 담아냈으며 사업가와 젊은이들에게 성공으로 가는 이정표를 알려줍니다. 산업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저자가 오랜 연구를 한데 모아 사업의 성공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시스템 경영장